깨끗한 물의 도시로 거듭난 창원시의 비밀 물에 관해서는 조금의 소홀함도 허용하지 않는 25년차 베테랑 공무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주민들의 오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창원시민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장을 누비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재현 계장 주택가로 흘러돈 지하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오염 지하수를 주민들이 음영하고 계실 것 같아서 KTV 찰밥통은가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0분에 만나보십시오